이 이녀맨 오 블록스 리아야 미호야 오늘은 마트에 왔어 마트에서 뭘 사지? 오 맛있는 거 사야지 야 이거 채소 코너 있다 너는 리아는 채소를 좀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키가 크지 좋아 아보카도 먹어야지 나는 치즈에 통닭 헐 그런 거 먹으면 살쪄! 어? 뭐야? 얘들아 여기 청소기가 있어! 그래 여기 문이 잠겼는데? 어어? 어 뭐지? 어어? 어? 이 마트 청소기가 청소 열심히 하는 모습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 얘들아? 뭐, 몰라? 뭐지? 왜, 왜 저러지? 뭐야? 뭐야? 어? 5초 뒤에 재고로봇이 입장한다는 거 같은데? 어? 재, 재고로봇? 어? 얘들아 야 청소기가! 청소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더니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! 어 이게 무슨 일이야! 헐 세 개의 스캐너를 풀고 나가라는 거 같은데? 바나나 닐 어? 어? 청소기가 화나버렸어! 아니 청소기 어? 저기 달래줘봐! 와아 청소기가 엄청 화났어! 오오오! 잠깐만 나! 나 안돼! 어? 에어여! 청소가, 청소가, 청소기 어재놈 왜 나만 쫓아오는 거 같아 doit다 어 어 큰일 났뻔 했어 또 와 또 와 얘들아 어떡해야 돼 나 여기 그냥 나가고 싶어 너 평소에 청소기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지 청소기를 어떻게 소중히 대해 청소해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어야 돼 나 이거 성공했어 그래? 여기 스캐너를 3개를 완료하면 탈출할 수 있는 건가 봐 브로콜리, 케이크, 도넛 이건 베이글인데 왜 나만 쫓아와 케이크랑 아 근데 청소기 왜 화났어 왜 고장난 건데 누가 청소기에다가 침이라도 뱉은 거 아니야? 미호가 지금 청소기한테 마구마구 빨리고 있나봐 헐 염헨아 너한테 갈게 염헨아 너 어딨어 나 스캔 중 오케이 성공 하나 성공했고요 자 두 개 남았다 아 청소기가 쫓아온다 나 진짜 싫어 쟤 쟤 왜 이래 청소가 으어어 내가 뭘 잘 못했는데 이 더러운 청소기야 그러니까 니가 안되는 거야 바나나 칩 그리고 이거 뭐야 마지막에 있는 거는? 이거 몰라 통조림 같은 거던데? 통조림 오케이 이거있다 통조림 여기있다 콩 통조림이래 콩 통조림 아 그만 좀 쫓아와 이겨면 근데 예승이 돌아오.. 나가는 문을 못 찾겠어 오케이 나 다했어 나도 다했어 근데 어디로 가야 돼? 탈출할 사다리를 찾아야 된다고? 오케이 리아 일단 도와줘야겠다 리아 내가 같이 찾아줄게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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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ya야 수수시 찾았고 양파 어딨어 양파 여기도 있어 양파 여기 있으니까 찾아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Moi 여깄게 내가 낼는 어?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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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뭘 잘못했는데!! 나 진짜 리아야 너만 쫓아가는거 같아 예 오 이쪽 이쪽으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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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쫓아간다 내가 가요 야 빨리 와 여기 여기 아이 청소기야 우리 말로 좀 해결을 해보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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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와서 탈출한 사다리를 찾아야 된단 말이지 사다리가 어디있지 야 야 온다 온다 오 됐다 가자 이쪽으로 와봐 사다리를 찾으래 사다리 저기 입구에 있겠지 일로 와봐 산문 남았어 아 여기다 여기 여기네 어디? 여기 여기 오 내가 탈출했어 오지 여기가 어디야? 어 내가 나 따라와 알려줄게 어디 있는데? 니가 막 끌려가는데 나 지금 냉동 코너 냉동 코너? 완전 정반대네 아 나 혼자 탈출할게 미안 아니 어딘지 알려줘 오 찾았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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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대놓고 있네 아 이거 사다리였어? 아 빨려간다 아 빨려간다 아 아 아 니호도 막 빨려 들어가는데 아니 아니 너무 쉽다 뭐야 아니 난 저거 사단인 줄 몰랐어 너비 자 이번에는 총소기가 사람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플레이어 모드 한번 해보자 아 뿅 어이 아저씨 랭 아이 왜 그래요 사람이 피카 아 아 아 얍 아 얍 손바닥치기 얍 얍 아 아 아 아 이번엔 내가 총소기 걸려야 될텐데 네 먹어라 먹어라 어 우리 아니다 어 나 아니야 나도 아님 나다? 너네 몇 번 내 킬러왕 어 나다 어? 어? 어 어 청소기가 말을 해 청소기가 왜 말을 해 아 아 아 청소기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 흐흐흫 그니까 청소기가 고장이 제대로 났어 서 extingue 나는 청소기 아 아주 못생기고 쓰레기 같이 내nelle 도ang 바로 먹는게 내 취미지 악덕한 취미곤 악덕한 취미 zę 나 방금 청소기 만났거든 청소기 되게 고약한 냄새나 저게 쓰레기 발견 뭔 쓰레기야 쓰레기 어쩌리가 나는 한놈만 쫓아가는 그런 악독한 취향이지 안되겠다 안되겠다 그만 쫓아오라고 좋아요 아 불 여깄다 인커스트 나만 언제까지 쫓아와 이 총소리 아 방금 옆에 있었는데 나는 신경도 안쓰더라고 인커스트 야 인커스? 한번만 잡혀주라 아니 되겠냐고 악 олж 녀석 할 법을 알았어 내 재료 하나 쭉 빨아 갈게 안돼 내 버전 음 나 쫓아오고 있어 어? 어? 마주아 마주아보이는 녀석이 있네 니아야 너만 다 모으면 우리 둘 다 탈취를 할 수 있어 김겸은 내가 너 한 대 때리면 빨라지잖아 앞으로 가서 밀어봐 앞으로 가서 밀어? 앞으로 가서? 못했지 김이야 너 이 녀석 나 혼자 탈출할 거야 난 제발 난, 난 하는 일 있잖아 난 왜 너만 잡았고 나는 너무 무서워, 게임 꺼야겠어 게임 껐어 야, 왜 게임 꺼어? 너무 무서워서 껐어 니아만 쫓아가다 끝났네, 이 게임 뭐야 너무 무서워서 껐잖아 어쨌든, 청소기가 고장이 났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큰븓 주님 뷹 뷹 뷔 노 뷹 펴라우 정보 엥 뷹 안녕 뷹 뷹 뷹